예 좀 사회적 지위나 그런거 따져가지고 판매를 했었대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명차들 있잖아요 아무나한테 돈이 있다 해가지고 안팔았었대 지금은 안그렇답니다 지금은 그래 우리 저 아프리카 방송만 해도 뭐 사람들 다 뭐 슈퍼카는거 막 타고 다니잖아요 김해 공원? 김해 무슨 공원이라고요? 김해는 공원이 뭐 거북공원 대학교면은 저쪽 김해 쪽인가? 김해 저 3개 쪽인가? 3개 쪽에도 그 공원이 쫄만한게 하나 있긴 있어요 먹자 골목 쪽에 있는 아 알렌 애인이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아까 하나 저 요기했습니다 예 제가 그냥 많이란 안먹습니다 그죠? 예 아 그새 저 좀 많이 먹으면은 좀 뭔가 속이 좀 더부룩한거 같고 소식하고 있어요 김해는 2만기 김해는 2만기 김해는 2만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몇번 출마해가지고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어 이제 출마 안하신다 하더라구요 어 아싸 체육수님 공희규님 오 마이클님 진우영님 어방동 어방동은 그 인재대 인재대 학교인데 아 근데 인재대 쪽에도 요즘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예 예 예전에는 김해하면은 어방에서 자주 애들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20살 때만 해도 요즘은 다 내외동으로 거의 다 가는거 같고 나이가 이제 조금 어 연령대가 조금 높으면은 이제 3개 쪽으로 많이 가고 예 좀 그래요 김해 시내라는 곳은 거의 뭐 외국인들이 뭐 거의 다 예 자리를 잡고 있고 김해 핫플레이스는 뭐 뭐 장료도 맛집이 많긴 한데 핫플레이스는 내외동이죠 어 김해는 내외동이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이제 주말같은 때가 뭐 먹자골목 그 가면은 밖에 그냥 그 밖에 플라스틱 그 의자랑 테이블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몇백 명 있어 몇백 명이 어 뭐 주말에는 진짜 좀 많고 그도 근데 평일에는 말이 없는거 같으죠 어제 그 어제 이렇게 방송 좀 일찍 저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도 갔었거든요 살 별로 없대 야식을 또 먹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다 술안주 뭐 이런걸 그때 그 시간에 파니까 그리고 촐쇠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어 아 네 어 신민순이 많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팀에 아 팀에 좀 발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같이 가지 야 절소리 가고 있네 수 이제.. 조정기간이지 조정기간 치크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김혜도 이제 뭐 까짓대대치 거품 김혜 아 김혜 여성분들 이쁘지 잘 꾸미죠 그리고 보통 뭐 직장을 뭐 부산으로 이제 거의 뭐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부산여자들이랑 똑같지 뭐 거의 패션 뭐 이런거는 뭐 저도 어렸을때부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여행 가거나 하면은 김혜 사람들은 거기다 뭐 남포동이나 서명같은데 가서 옷도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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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r치 그럼요 아 아 아 아 와라 와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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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í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도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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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sir! 배려! 예, 예, Sir! Order, Sir! Identify target! 레 bay! 응! 이곳은 다운, 내의 통화! 예, 등록! 예, Sir! 예, Sir! 예, Sir! 예! 예, Sir! 예, Sir! 에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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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우 나이스 3-2-3-1군 3-2-2-3-1 9에 막 밀면 좌우는 별거 아니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피카즈! 피카즈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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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